국제 마스터즈 대회 3미터 스프링 다이빙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미터 스프링 다이빙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2013 김철식 회장도 다이빙 국제 마스터즈 대회 3미터 스프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순간 선수 입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출입는 사막을 받은 편입니다. 먼저 본결은셨나요? 선수 입장. 우리 멤버 써 있어. 다이빙의 꽃 심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심사 방법은 일단 공중 자세 공중 자세 첫 점프 뒤에 공중 자세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나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이빙의 꽃 입수 입수 때 물이 덜 팀에 의해서 점수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자 선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순서를 조금 불러드리면 남자 선수는 세 번째 은혁 선수 그리고 열 다섯 번째 선수가 은지원 선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시작됐다. 봐라 자 일단 첫 번째 선수가 일단 등장을 했습니다. 김준현씨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징조인데요.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김준현 101B 진짜 한 번에 오 좋아요. 와 오 좋아요. 와 와 오 좋아요. 네 8.5 8.5 8.5 8.5 8.5 8.5 8.5 8.5 9.5 8.5 8.5 8.5 8.5 8.5 9.5 8.5 9.5 9.5 9.5 9.5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 중에는 가장 나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어요. 보세요, 비트는 거 보세요. 5134, 2.5년, 더블 트위스트. 아쉽습니다. 여기서 입수가... 난이도가 2.5입니다. 57.5! 단숨에 1위에 올라섭니다. 다음은 누구야? 은혁이요. 은혁이! 진짜 너무 기분 보고 있어요. 너무 생각도 안 나. 은혁, 1008. 네! 은혁, 1008. 네! 은혁, 1008. 자, 다음 이제 우리의 맨친의 은혁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남자분 세 번째가 은혁입니다. 네. 이제는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은혁, 1008. 네! 네!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 실패하면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네!